음악 좀 논의의 범위를 좀 좁혀서 제조자의 배타적 지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기본적인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먼 미래와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흩득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신기했습니다. 차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대화가 되고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의미의 어떤 강한 AI인가 자아인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결정하는 이러한 그 AI에 의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항상 AI와 관련해서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참고로 그냥 잠깐 넣은 건데 키트라고 하는 아까 그 차에 대해서 좀 같은 모델인데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이런 식의 모델의 같은 차가 카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카르와 같은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돌아다닐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변형까지 하죠. 변신까지 그리고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듯한 팔과 다리가 있고 이런 식의 또 자동차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 사모 원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AI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AI 로봇에 대해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싱글러리티가 넘어서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책임의 범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전한다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자율주행차 개념이 적절한지 저는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그냥 특정 기능이 자동화된, 고도화된 이런 단계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이거나 또는 3단계 또는 레벨 4에 해당되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 자아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AI까지도 포섭하는 그런 개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현행법상 조금 우리가 해석상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운행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운행한다. 이게 글쎄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 같은데 자동차가 또 스스로 운행한다. 이것도 조금 뭔가 그렇다면 결국에 자동차를 인간과 동등한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인격체 또는 어떤 스스로 인식 가능한 어떤 별개의 어떤 객체로서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조물과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조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별다른 이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자율주행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조금 낮은 단계에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전제를 한다면 소프트웨어 제조물인가 더 나아가서 AI 또 더 나아가서 강한 AI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에 강한 AI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베디드와 관련되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해석론에 의거해서 어떤 판례에 좀 기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한정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법에 반영한 것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결함과 관련해서 역시 네 가지 결함을 법에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 흠결 어떻게 용어를 표현할지 조금 확신이 안 들긴 합니다만 에러 무슨 하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긴 한데 과연 그러한 것이 제조물 결함인가 알고리즘을 좀 잘못 잤다고 해서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조물 결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함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게 됐을 때 이것도 제조물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AI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이게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서 인간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 전 단계를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처럼 사고하고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결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앞에 제조상의 결함, 성대상의 결함 이런 것들과 같이 대비를 해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결함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통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제조상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개념을 확장시켜서 설계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물건을 말고 만들고 이런 게 벗어나서 개발 이런 것들 또 제조라고 하는 것들 물건 제조에 한정하지 않고 개념을 조금 확장을 한다면 작성 이런 쪽으로 넓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무리일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설계상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설계를 미채용했다 채용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AI가 스스로 인식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조상 결함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물 책임과 관련해서 아까 오 교수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소비자 측에서 입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자의 배태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관련 판례들이 쭉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것이 특이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조자의 배태적 지배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차에 강한 AI가 포함돼서 제작되고 판매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일단은 그런 기능이 AI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사후에 판매하고 나서 나중에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자아인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배태적 지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 책임법상에 규정된 결함을 전제로 해서 책임을 인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함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태적 지배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원인만 작용하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는 개입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조업자의 배태적 지배 영역의 원인이 행식적으로 작용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 저도 확신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배태적 지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조금 재점 책임에 대한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이러한 방안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면책 사유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연 자아인식하는 그러한 AI와 관련되어져서 과연 이것도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공급한 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공급한 거는 아주 그냥 레벨 3, 4까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내가 공급을 한 거지 이거를 지가 혼자서 알아서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AI까지 내가 생각하고 한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공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수준으로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것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 AI가 깨달음을 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타 등등 그래서 조금 성급한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제가 의문만 던져서 좀 성급하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아인식 판단 가능한 강한 AI 같은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도 제조물의 결함 인정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결함하고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 배타자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면책 주장 입증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강한 AI에 의한 자율주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어렵지 않는 조금 케이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 사안마다 아까도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다 낮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뭔가를 확정적으로 단정 짓기에는 조금 조금 어렵 그런 시기가 아닌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운전자나 운행자의 책임이 자율주행차 또는 AI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리고 또 제조업자의 책임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강한 AI의 수준 싱글러리틴이 넘어서는 그 순간에 넘어섰을 때는 과연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제조업자의 책임이 높아진다고 과연 단정할 수 있겠느냐 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